2. 난 이미 벼랑 끝까지 온 것 같아. 형주야, 나 한 번만 도와주라, 어? 거기 은근히 판돈이 커, 물량으로 계속 내드라고, 어떤 씨XX. 니들 얼마나 꼬리 내고, 이 새끼야! 아버지도 우리에게 참 미쳤어. 인생 대놓고 박세, 그치? 나는 내 돈만 찾고, 너희들 나머지 다 가져. 이걸로 하면 어떨까, 하는데. 이걸로 하면 어떨까, 하는데. 이걸로. 너 돈 2천도 안 될 것 같은데, 이거? 그때 딱 담을 때 대충 얼마 정도 되나 보고 담아 쓰이지. 어쩔 거야, 이 상태가. 오늘 좋은 날 거래되는 단위가 사는 수억이야, 수억. 우리 보고 은행을 탈라, 이 말씀이시죠? 이 세상이 수억이야! 나를 왜 담아와? 던금만 모아서. 야, 유성희들! 저 새끼 틀렸어. 사람들이 다 너 같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. 개소리 내뱉지 말고 닦여! 아우, 개야, 왜 이렇게 땡겨? 땡기고 돈 나와봤자, 어? 잘못을 지적하면 말이다. 가끔은 인정이란 것도 좀 해봐라, 씨! 진짜 하다 하도 안 되니까 동생까지 돈으로 부숴리니? 내가 먼저 뛰어내렸지. 누가 날 밀어주기만을 기다렸지 상특한 모양만 했지. 그때 50,000 빨리빨리가 난다. 100,000 빨리빨리가 난다. 10,000 빨리빨리가 난다. 10,000 빨리빨리가 난다. 은행히 잠깐만ту. 아멘